세계로 비상하는 인재들의 날개 세안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기간은 9월 9일 수요일부터 9월 15일 화요일까지이며 UAE 진학사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원서접수를 받습니다. 또한 본교 방문을 통한 원서접수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대학은 각 전형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므로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원서접수기간과 각 전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84.8%에 해당하는 1,012명을 선발합니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뉘며 일반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전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학생전형으로 731명의 신입생을 특별전형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인 세안인재전형으로 163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을 통해 총 118명을 선발합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세부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으로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정원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모집단위별로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정보호학과, 정보물류학과, 디자인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공감문화컨텐츠학과, 복지경영학과는 학생부 100%를 반영합니다.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융합보안학과, 방제안전학과, 해양레저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언어치료청각학과, 작업치료학과, 기술교육과, 핵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소학교육과, 영어교육과, 생활체육학과는 학생부 80%와 면접고사 20%를 반영하고, 항공서비스학과는 학생부 60%와 면접고사 40%를 반영합니다. 태권도학과는 학생부 30%와 실적단증 70%로 경기실적 400점, 단품증 300점을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뮤지컬학과, 실용음악학과, 방송영화학과, 전통연의학과는 실기고사 100%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정원회 특별전형으로 농어촌학생전형회는 경찰행정학과, 해양레저학과가 학생부 100%로,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작업치료학과는 학생부 80%와 면접고사 20%를,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회는 간호학과가 학생부 80%와 면접고사 20%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회는 경찰학과,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가 학생부 100%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는 학생부 80%와 면접고사 20%를,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에서는 경찰행정학과, 소방행정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복지경영학과가 학생부 100%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공통적으로 학생부 반영방법에는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1학년 40%, 2, 3학년 60%의 성적이 적용되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에서 우수한 교과목을 1학년 4과목, 2, 3학년 6과목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산출됩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점도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면접고사가 포함된 전형에서는 지원자 전체에 대해 면접고사가 진행됩니다. 면접고사는 10월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학과별 지정된 면접고사장에서 실시됩니다. 면접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개별 면접시간은 원서 접수 이후 개별 통보됩니다. 우리 대학 면접은 인성 및 가치관, 지원 동기 및 적성, 학업능력, 전공 분야의 이해도를 포함하여 10분 내배로 진행되며, 2인으로 구성된 면접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뮤지컬학과, 실용음악학과, 당송영화학과, 전통연의학과의 실기고사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실기고사는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 부문별로 실기과제의 차이가 있으니 이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기고사가 포함된 전형에서는 지원자 전체에 대해 실기고사가 진행됩니다. 실기고사는 10월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학과별 지정된 실기고사장에서 실시됩니다. 뮤지컬학과 실기고사의 전공 분야는 뮤지컬 연기, 음악, 댄스로 모든 전공 분야의 공통 실기과제로 연기, 노래, 댄스, 미디음악 중 자유곡 한 곡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용음악학과 실기고사는 전공별로 실기과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컬 전공은 자유곡 두 곡이며 국내 가요 한 곡, 외국 곡 한 곡을 고사 진행 시 평가하게 됩니다. 재즈 피아노, 기악, CCN 전공은 자유곡 한 곡을 미디 작평곡 전공은 자유곡 한 곡, 이론 필기 시험을 조율학, 레코딩, 방송연예, 매니지먼트 전공은 이론 필기 시험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방송영화학과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방송영화학과의 방송연예, 방송음악, 영화연기, 코미디 전공은 3분 이내 자유연기 또는 지정연기를 수행해야 합니다. 연출, 제작, 예술경영 전공은 이론 필기 시험으로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뮤지컬학과, 실용음악학과, 방송영화학과의 모든 실기곡은 안보로 반복 없이 연주하며 소나타의 경우 재연부 전까지 연주합니다. 또한 연주 중 심사위원이 임의로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반주자가 필요한 경우 반주자를 동반하거나 고사 3일 전까지 학교의 반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악기의 경우 개인이 악기를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통연의학과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전통연의학과의 전공은 풍물, 무용, 기악, 성악, 무속으로 해당 전공별로 실기고사를 진행합니다. 풍물 전공 중 뺑관리, 설장고, 설북, 소고의 실기연의는 4분 이내로 앉은 반, 선반 중 선택합니다. 무용 전공 중 전통무용은 무용 문화재로 지정된 춤 중 선택하며 전통춤으로 창작 가능합니다. 전통무용 실기과제는 4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기악, 성악, 무속 전공 또한 4분 이내로 진행되며 반주자가 필요한 경우 반주자를 동반 가능하며 반주자가 없을 시 학과에서 대치합니다. 뮤지컬학과, 실용음악학과, 방송영화학과, 전통연의학과의 실기고사 실기전형은 전체 지원자 중 전공의 관계없이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실기고사를 응시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각 실기고사 과목에 주어진 과제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기고사 세부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한 점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시어 정확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로 비상하는 인재들의 날개가 되어줄 우리 세안대학교에서 2016학번 신입생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